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께서 페이스북에 상당히 지금 민감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비중이라든지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총선판을 예상하는 그런 발언은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간에 그게 굉장히 파괴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아주 어둡게 봅니다. 제가 아마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저의 의견을 많이 이제 이해하실 테고 이 홍준표 씨가 그냥 아주 직접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뉘앙스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날 셌다 그겁니다 당신들 날 셌다 그 내용을 이제 정치판에 한 30년 정도 활동을 했으니까 이 논평이란 부분들을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어둡게 보구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집에 갈 준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힘당이나 보수진영에 무슨 피해를 끼칠 생각은 전혀 없고 제가 뭐 특정 정당을 위해 가지고 광고방송을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있는 그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세는 대단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거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완벽한 그런 일종의 무대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이나 3월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선거결과를 만지기가 좋은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된 거죠. 거기에서 활용정점과 같은 그런 역할을 또 알아가지고 윤 대통령께서 직접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총선전에 들고 나와가지고 활용정점 그러니까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마음껏 활약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대를 잘 설치를 해줬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이제 국힘당은 전부가 다 사전투표를 할 계획인 모양입니다. 오늘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전투표라는 것은 자리시에 경부고속도로의 톨게이트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투표를 한 장 투입할 건지 두 사람 올 때마다 한 장 투입한 선거가 2023년도 10월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투입할 건지 2020년도 4.15 총선에 서울권역에 평균이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진짜 사전투표지 세 장당 가짜 사전투표지 한 장이 투입됐던 거죠. 또 일부 이제 광역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4장당 한 장을 집어넣었죠. 민경욱 전 의원이 출마했던 그런 인천광역시 연수월은 4장당 한 장을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 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서 자리세를 거두어 가지고 통행료를 거두어 가지고 그걸 전부 다 모아 가지고 몇 장당 한 장 위조투표지 투입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 정당하게 몰아주는 방식이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를 굳이 또 하겠다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하려고 안 합니다. 알아서 열심히들 다 잘해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번에 표를 만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내일이 이제 사전투표일이니까 요약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무식하죠. 가끔 가다 이 방송 나가고 나면 댓글에도 무식한 그런 무례한 이야기를 남기신 분이 계시는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윤 대통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야 정말 무지막지한 검사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진짜 무식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7장에 걸쳐 가지고 윤 대통령의 만 7천 여자에 달하는 대국민 그런 담화 내용을 그냥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한두 페이 정도는 요약을 하고 17쪽에 걸쳐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인용하고 반박하고 인용하고 반박하고 하는 것을 17장 지금 아마 공병호 tv의 커뮤니티에 연결될 겁니다. 제가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면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고 한국에 사는 대개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의료계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정도 되는 그런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한마디로 진짜 당신들 무식하다 좀 알고나 떠들어라 이렇게 그게 여러분들 그런데 아주 상세하게 잘 적었습니다. 그 정도로 문건을 적으려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역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머리가 좋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잘 적었기 때문에 참 그거를 제가 읽어나가면서 제가 뭐 간단한 도식을 가지고 이미 설명을 했지만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에서 낸 대국민 담화문에 대한 반박문은 일종의 강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읽어가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정치 권력이라는 완장을 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만함 지적인 거만함 지적인 오만함 그게 본인들의 소위 권력 놀이에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의료 제도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 머릿속에는 조폭과의 전쟁 정도로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집단이라는 카르텔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였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마치시게 되면 커뮤니티를 방문하셔서 보시게 되면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잘 작성한 17쪽짜리 문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한다에가 육두문자 쓰지 마시고 너무나 여러분들 성품이 하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가끔 댓글 남기신 분들 보시게 되면 댓글 남기기 전에 본인이 얼마나 무식한지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고 육두문자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후반부에는 특히 이제 AI가 발전이 되면서 벌써 이미 병원 현장에서는 의사분들이 판독을 하지 않습니까 MRI 촬영이나 그렇게 그런 걸 마치게 되면 영상 자료를 가지고 그걸 이제 AI가 도와주는 임상진단을 이렇게 보조하는 역할인데 이제 앞으로 참 큰 역할이 기대가 되네요. 그럼 이제 오진율 같은 걸 많이 낮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도 이제 삼성전자의 활약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참 엔지니어들이 대단하네요. 선거부정을 밥 먹듯이 하는 나라 투표지 하나 여러분 제대로 셀 수 없는 나라에서 정말 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기업이 나온 것은 거의 기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 소위 고대역폭 메모리 AI 반도체의 중액을 행사하고 있는 HBM에서 8단 5세대까지는 약간의 격차로 주도권을 SK하이닉스에 빼앗겼습니다마는 저력을 잇는 그런 삼성전자가 16단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